저 강아지 구하려고 가야돼요 잠깐만요 저 강아지 구하려고 가야돼요 잠깐만요 여기 야생 계속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 보입니다 오늘은 바이런타이스 데이비요 情人节 情人 정인 오늘은情人节 이월 14일 2月14호 2月14호 그러면 오늘은 바이런타이스데이 여친 남친에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간단하게 가르치게요 영어 문벅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나 당신을 사랑해요 오 마이니 오 시원니 오 시원니 시원 좋아하다 오 시원니 I like you 오 시원니 좋아해요 오 동니 오 동니 동 얘하다 나 당신을 이해해요. 나 당신 이평이에요. 상대방과 좀 혼자 있을 때구나. 아니면 그 사람과 좀 스폴 때. 아니면 응원 필요할 때. 옆에서 이 말을 꺼내주면 돼요. 나 같이 있을게. 나 당신이. 뽀뽀할게요. 뽀뽀해주세요. 다 돼요? 칭칭. 또 한 번. 칭칭. 뽀뽀. 뽀뽀. 뽀. 안다. 뽀뽀. 안 놔줄게요. 뽀뽀. 안 놔주세요. 다 돼요? 뽀뽀. 또 한 번. 뽀뽀. 뽀뽀. 뽀. 뽀뽀. 어디가. 일어와. 뽀. pues look. 뽀. 뭐 얘기하는 거 있어? 응. 또 한 번 남자친구 있어요? 다시 한 번 또 한 번 반대말 你有女朋友吗? 여친 있어요? 你有女朋友吗? 나 싱글이야 싱글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어 초콜릿 보내다 송巧콜릿 송巧콜릿 또 한 번 송巧콜릿 잘했어요 빨리 배우고 여친 남친 찾아구 얘기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